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자는 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저자는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쪽이 뭐로 어떻게 표시되어야 되겠어요? 이쪽이 여기는 N, 그리고 옵션이니까 O,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선택해서 여기 O면서 N인 거,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글은 저자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N인 거예요. 그리고 글은 저자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면 mandatory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datory는 짝대기 그리고 다는 이거죠. 그럼 요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과 댓글의 관계를 따져볼까요? 글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many고요. 여러 개. 그 다음에 글은 댓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면서 many인 것을 찾아야죠. 자, 옵션이면서 many인 건 요거네요. 요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댓글에게 글은 하나가 하나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요게 뭐예요? 하나면서 필수인 거. 요렇게.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과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댓글에게 저자는 한 명이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댓글에게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건 mandatory입니다. 그러면 요걸 선택해서 여기에서 1이면서 mandatory.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자,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다입니다. many. 저자에게 댓글은 없을 수 있죠? 옵션이에요. 자,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적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개념적 모델링, 또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기호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의견이 다들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아주 엄격한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또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